쥬인 헬로우 프렌들리 프렌들리 유행 한번 체크헤브레스트? 난 지금 새해 왠지 야 FSM에 안담했으니깐 날 안죽여? 친구가 될 수 있어! 왜 일어나!!! 어? 디저스야... 네년을 찾으면 내가 어? 꼭 복수하고 말 것이야 어딨어 있놈들 어차피 돌이다 돌 돌 돌 돌이다 돌 복수할거야 여러분들 저는 꼭 복수할겁니다 복수하고 말 것이에요 아아 HELP ME HELP ME 헤이 베어 베어 어택 어택 어그로 미 어그로 미 헤이 헤이 베어 어택 헤이 하이 멍청한 놈 이거 니가 때리면 죽일 수 있다구 헬로 헤이 헤이 헬로 헤이 백 백 백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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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헬프미 유 어택 윈 헬 페이스입니다 저시 시청자님 고음 공격해 빨리 아아 고음 공격하라고 고음 공격해 여기 있는거야? 어? 공격을 안하잖아 별로 피 안달해 근데 제가 때려도 18밖에 안될잖아 좀비가 때려도 약한 좀비 하얀색깔 좀비 그 저 놈 저 놈 Idea 절어 절음 정도는 돌 두방이면 가거든요 컨트롤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까 혼자 살아 남기 위해서 자! 피하고 잡 탑 핫 아! 안 돼! 누가 컨트롤러 됐네 안 된다고 전혀 안 된다고 너무 빨라! 내가 한 대 때릴 때 두 대 때리는 이놈인데 한 개만! 스톤! 스톤! 한 개만! 스톤! 메탈 말고 스톤! 스톤! 이거 도구 바위즐 하면 피! 저기 배고픔도 하는데 이씨 이래가지고 이씨 헉! 여기서 오른밤을 진행해야겠다 여기 좋네 방사능 파밍하게 너무 배고파서 여기서 밤을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네 고기가 없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늑대야 나도 무빙을 해보겠어 아씨 안 보인다 무빙을 하려고 했는데 안 보인다 자 머리를 써야돼 사람을 살라면 자 컴온 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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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못 들어오네 늑대가 그쵸? 됐다 됐어 너를 잡는 법을 알았다 됐어 너를 잡는 법을 알았다 하하하하 하하 됐어 됐어 고기다 고기 고기 블러드 말고 그렇지 체킨브레스트 늑대한테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됐어 좋아요 천까지 침닭 만들 수 있어 대박 여덟개 하나 더 그렇지 그래 쩌 쩌 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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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우리 좋더라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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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저 오늘 런스트란게임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처음 해보는데 재밌네요 돌돕기는 돌을 먹어야 먹는건가? 휴다 휴 휴 흫 흫 흫 흫 흫 흐 이 녀석은 hospitals 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흐 trou 흫 흐 Schön 흑 흑 uin 흑 흑 흑 흐 흑 흑 Herr 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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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해놈 녀석 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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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맞았어 야 돌 한 방에 뭐 40씩 다녀 60씩 꼴줄 저기다 바로 옆에 소리 나는데? 저기있어 저기 가까이 가야 아! 뭐야? 어떻게 알았지? 움직였는데? 아 이거 대단하다 씨 나보다 하는 소리야 유신이야 유신 졌어 유신이야 다음에 만나면 도망쳐야지 저놈은 아까 아까 한 두시간 두세시간 전부터 저 맨몸으로 다녔 다닌 놈이라고 맨몸은 이골이 났어 아까 우리 집 지을때도 저러고 다녔잖아 쟤 여기 아까 불이 누가 있었는데? 불 어? 어? 사람 집이다 누구네 집이지? 이거 우리 집인가? 아니죠? 어? 헬로우? 떡떡 헬로우? 헬프미? 헬프미 플리즈 들어가도 되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도 되냐? 이거 영어로 뭐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쉬었다 가도 되나? 이거 영어로 뭐 어떻게 해요? 어? 뭐야 여기로 여기서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외국인 트위치 여기 그 하는 사람이에요? 얘 나 죽였잖아 맞아맞아 여기가 집이구나 어 쓰읍 소상한데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오케이 안 만질게 안 만질게 어 안 만질게 안 만질게 안 만질게 안 만질게 예 왓? 아이 돈 스피크 잉글리시 헤이 헤이 에이 헤이 노노 노노노 아임 제빙니스 컴다운 여기 한국인 계세요? 아이씨 누구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나 죽는다 저리 가라니까 여기 한국사람 없어 여기 나 감금됐다고 여기 사는 분 한국인이세요? 아니야니까 안돼 여기 외국인입니다 조심하세요 저 감금됐어요 이 나쁜놈 PMF리더 이 나쁜놈 조심하세요 여기 안에 사람이 있어요? 거기 내가 죽었던데 아닌가? 얘네 집인가요? 네 그럴거에요 여기 외국사람 집이야 퇴어 이사람들아 어 홍월향렘 아이들 바꾸셨어요? 윈드피? 야아이씨 이 얘기면 어떡해 에 하하하에 씨 라이디에이션 잡음 여기 이거 여기 NGOs 여기 가지로 외국사람 있어 외국사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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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지마 이 사람들아 난 죽어야겠다 아니요 쟤 혼자 할게요 이제 진짜 조용히 조용히 하면서 해야겠다 아이디 바꾸고 야 이런것도 만들어주는데 차이나 서버 떴다 차이나 있어요 이제 떴어 차이나 차이나 한번 가봐야겠다 핑이 100밖에 안 돼 차이나 서버 되게 쫀다 진짜 쪼는건가 여기 지금 이스트 원서버가 안들어가져서 이따가 들어가고 어서오세요 뭐야 클렌징 자러간거 아니였어? 중국사람한테 만나면 니하오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중국말로 뭘로합니까 도와주세요는 뭐지? 쪼밍어 맞다 쪼밍어 맞죠 쪼밍어 중국영화를 많이 챙겨봐서 주성치영화를 많이 봐서 쪼밍어가 도와줘야했는데 맞지 쪼밍어 쪼밍어 젠브사스라고? 여러분들 저 한때 롤비지였습니다 젠브사스를 모르겠어 내가 젠브 젠브가 일단 전부라는거야 전부 쪼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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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푸엔 신지푸엔 아 오케오케 신지푸엔 니하오마 신지푸엔 맞는거 같애 신지푸엔 좀 처음 들어본다는 거잖아 배고파 죽겠다가 어스러 맞다고? 어스러지겠다 하겠지 진짜야 한번 썸보면 중국애들이 알아들으면 맞는거고 카오니마는 욕이죠 욕 뭐 개의 뭐라고 무슨 욕이라던데 개의 무슨 욕 니 마마도 부모욕이라고 아 그래요 중국애들도 아임헝그리정도 알아 듣는다고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맞네 아 생각해보니까 아임헝그리 모르겠어 중국애들이 영어 더 잘한대메 아임헝그리는 뭐 다 알겠지 그냥 아임헝그리하면 되는데 어차피 내가 중국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우드셀터 나의 집을 만들어야돼 나의 임시거처를 만들어야돼 먹을 것도 있고 사냥할 것도 있고 자원도 있는 곳으로 여기도 한국사람이 많구만 저거 진짜 세요 한 두벅맞으면 갈거야 아마 저거 검은 좀비 헉헝 왜 이렇게 검은 좀비가 많아 여기 여긴 안되겠다 저기 누가 집 짓고있네 저런거 집 짓고있는거 스틸하며 그냥 문짝만 달아버리면 내꺼거든 얼마나 지웠나 문 문 어딨어 문 어? 문을 안달았어? 아니 사람이 있잖아 아니 사람이 있잖아 야옹 야옹 어때요 중국사람 같지 않습니까 크아 중국인들은 서로 안치는구만 어? 집주인이 가버렸어? 하아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누 어? 이거를 뽀기면 넌 부활할 곳이 없는건데 which Co is the same 이게 뭐야 나를 벗기만 크흢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바로바로 짓고 있는건가봐 그럼 문은 어딨지? 문을 어디다 달아놨어? 문을 안달았어? 미쳤나봐 이거 문을 안달면 문을 안달았네 아직 잠깐만 내가 대신 달아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내가 벽을 설치하면 그 다음에 이거 초보인가 본데? 어? 뭐 이렇게 사람을 잘 믿어 저기다! 저기네! 저기다가 문을 달라고 저기다가? 저기다가 문을 달면 어떻게 올라옹? 왜 저기다가 달.. 달기려곤? 야 뭐야? 어떻게 올라.. 어? 아 들어가기 힘들게 만들라고 문을 벌써 달아버렸네? 야 빠르네 문 좀 할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 나름 머리를 써서 만들었구나 지금 이거 뭐야 야 니가 니집에 못들가냐 어떡하냐 어떡하냐 사슴가 대류클라스 야 이쪽으로 뛰어 멍청아 이쪽으로 뛰라고 너 너 근데 문 요다 달아서 어떡하냐 문을 하나 더 달은건가 여기다가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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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하하하 뭐하는거야 이 형 여 아하하하 어떡하냐 쟤 뭐하는거야 지가 만들어놓고 못들어가